이러면 안 돼 너무 깊숙해 너무 깊숙해 이거 안 돼 봐봐 이럴줄 알았다니까?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앞에서 나오는 거야 갑자기 주인공 숨을 왜 이렇게 못 쉬어? 여기 공기가 희박한 건가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힘들어할 시간이 없어 지금 안 돼! 왜 안 돼? 나 김혜팔 나는 비밀요원 사장님이다 아 아닌가? 어쨌든 나는 25년 동안 한 녀석을 잡고 있었지 그것은 바로 머리가 감옥처럼 생긴 이 녀석이었어 일단 오늘도 시작됐구만 그래 이 녀석이야 이 녀석! 이 녀석이 내 아들과 딸을 죽였지 가만둘 수 없어 가만둘 수 없어 이따 테이프를 발겠구만 이 테이프가 유일한 증거물인 것 같아요 하... 흠... 뭐야 내가 움직이는 거네? 뭐야? 어? 아마 딸의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그쵸? 딸이 아니네요 딸을 찾는 아빠의 시점인 건가? 딸은 그럼 이미 죽은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이딴 데 왜 들어온 거야? 일단 왼쪽으로 갈게요 아 왼쪽 막혀있구나 아 봐봐 이미 카메라를 들고 갔잖아 지금 카메라 왜 들고 갔을까? 제 생각에는 유튜버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앞에 누구 있는데?! 어 없네요? 이게 약간 이렇게 무서우면 앞에 뭐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광산인가 봐 여기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사용한 지 되게 오랫동안 사용 안 한 것 같죠? 녹슬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광산 같은 데에 사람이 진짜 많이 죽는대요 어? 가방? 누가 가방을 놓고 갔을까? 어 저기 누구 있는데? 어? 저기요? 어 뭐야 사라졌다 그 실종된 사람들 아닐까? 아 근데 얘 너무 깊숙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이러면 안돼 너무 깊숙해 너무 깊숙해 이거 안돼 봐봐 이럴줄 알았다니까? 어 이거 아까 그 사진이다 아까 책상에 있었던 사진 유일한 사진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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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숨쉬기 힘들대 견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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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함 진짜 망함 컨트롤 간다 아 아 뭐하는 거야 방금 욕할 뻔 했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림자 그림자 그림자가 너무 무서워요 한 번에 잘못하면 무조건 죽는다 일단 도망가야 돼 머리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 근데 왜 이렇게 느린 거야? 저런 스피드로 누굴 죽이겠다고 나는 절대 못 죽이지 제가 생각보다 많이 날 쎄거든요 뭐야 주인공 왜 이래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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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자 야야 왜 앞에서 나오는 거야 갑자기! 어 주인공 숨을 왜 이렇게 못 쉬어? 여기 공기가 희박한 건가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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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할 시간이 없어 지금 그니까 옷 보니까 여기 광산에서 일했던 사람 같은데 맞아 여기 산소가 부족하거나 여기서 무슨 독가스 같은 게 나오나봐 몸에 해로운 하지만 아파할 시간이 없어 미안해 아니 여기까지 나오면은 숨 쉴만 하지 않아요? 잠깐만 이거 앞에 막 다는 길이니? 저거 어떻게? 여기가 아니었나봐! 아니야 아니야 열 수 있어 열면 돼 열면 돼 됐다! 어 뭐야 죽었겠지? 이미 죽은 사람의 비디오인 거 같다고요? 어 뭐야 누구야 아 절대 안받다 절대 이거 이거 받으면 무조건 이거 왼쪽 문 열얼 열려요! 무조건이에요 알죠? 절대 안받아 절대 안받아 받아야겠지? 어 탈출했다 엔딩 A? 아 엔딩 A가 이 비디오 사람이 탈출해가지고 이 비디오를 나한테 준거네 이 사람이 죽었으면 이 비디오도 없겠.. 없었겠지 아 그렇게 된거구나 어 그럼 이 사진은 누가 준거지? 이 사진을 주는 루트가 B루트인가? 그렇다면 B엔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B엔딩은 죽는 거 같아요 느낌상 아니면 용감하게 그 괴물을 죽이는 거 아닐까? 제 생각에는 이거를 뚫을 수 있을 거 같아 이 바위가 끝이 않아? 이 바위 안쪽에 저 광부가 괴물이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? 느낌이 그래 아까 가방이 있었던 이유가 있을 거 같아 자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게임의 엔딩은 세 가지구 그 중에 첫 번째는 A엔딩 방금 탈출한 루트고 B엔딩이 잡혀 죽는 거고 C엔딩은 숨을 모셔 죽는 거예요 야 뭐 게임이 이래? 아 내 생각엔 다이너마이트가 있다니까? 이 게임은 다이너마이트가 있을 거야 저 왼쪽에 가방 저 가방에 모든 걸 건다 다이너마이트! 까비 아니야 아니었어 다이너마이트는 없었어 그즈가트 게임 아니 A엔딩이 트루엔딩이면 B엔딩, 배드엔딩, C엔딩 키든엔딩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싫어 절단잡혀 절단잡혀 저같이 컨트롤 잘하는 사람들은 이 기둥 하나만으로도 이 괴물에게 안 잡힐 수 있지요 너라다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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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것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게임은 조금 그러네요 어쨌든 재밌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지페이스 사실 정확하게 얼굴은 못봤지만 제가 썸네일에는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